해경궁 마마 처소의 이상궁이라고 합니다. 마마께서 영감을 찾으시옵니다. 마마께서 저를요? 예, 영감. 마마, 홍승기 비옵니다. 자, 매시게. 어서 오게. 마마,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신의 누이를 후궁으로 입걸시키다니요. 자네에게 이른대로네. 내 마음에 정한 바가 있으니 그리 알고 따라줬으면 좋겠네. 하오나 마마, 소신은 전화를 지근해서 매시는 신하이옵니다. 그런 제가 왕실 외척이 된다면. 모르겠는가? 나는 바로 자네가 주상의 가장 가까운 신하이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세. 내 실은 좀 더 숙고할 참이었지만 이번에 조정이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여겨졌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상의 힘을 가져야 할 때네. 그렇다면 다른 자가 아닌 주상의 충신인 자네가 힘을 얻어야 하는 게야. 그뿐이 아닐세. 지금은 왕실의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한 터. 나는 한시라도 빨리 원손이 탄생하여 주상의 자리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랄 뿐이네. 물론 그리 된다면 자네를 경계하는 자들이 많아질 테지. 허나 나는 자네라면 그 힘과 번세를 주상을 위해서 써줄 것이라 믿고 있네. 어떤가? 내 자네의 충심만을 믿고 이번 일을 그리 처리해도 되겠는가? 마마. 나는 자네의 충심만을 믿고ыт다. 나는 자네의 충심만을 믿고 줄 needs 교우는 당신만은 이것을 ilgilivor.